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의 미니복합타운과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의 행복주택건설사업 지원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경상남도의 미래 50년 전략사업 중 하나인 하만창령 미니복합타운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산업단지 정주권개선 행복주택건설 지원안은 행복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70%를 국가재원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재정으로 30%, 국민주택기금으로 40%를 지원해 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 30% 투자로 사업시행이 가능해 적은 비용으로도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행복주택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며 경남지역에 산업단지 근로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이 최소 1,275호 이상 공급됩니다. 이번 지원기획으로 경남은 하만창령 미니복합타운 조성과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창원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의 행복주택건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창원일반산업단지는 2007년 5월 지정돼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정률 95%로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875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12년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하만창령 미니복합타운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행 중으로 400호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아 행복주택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만창령 미니복합타운 조성 지원은 경상남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력 집중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하만창령 미니복합타운む аст업 administrator